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날씨가 너무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몸이 움츠러들고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타오르고 있다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박스권에서 조금씩은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연말 랠리 가능성 또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또 불안불안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전략과 함께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용원 전문가고요. 이데일리온 소속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오후 1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고 특히나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24년도에는 큰 수익을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하신다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참여 안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을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보기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 전략들, 장중에 여러 전략과 공략법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실제 수익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오늘 신대가를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6강째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점프포착 검색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프포착 검색기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온 것을 공목을 선별하는 방법들을 제가 검색기로 담은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받아보셔가지고 적용하시고 또 모르는 점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전략을 토대로 실전 공략도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를 준비하는 연초랠리에 대한 수익을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함께 진행해 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가지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주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황, 오늘 시장 전략과 이번 주 전략들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대로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유독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입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추경호부 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대주주 개인들의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들이 지난주 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전후로 해서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고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그동안의 그로 인해서 밀려왔던 2차전지 종목들 코스닥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2차전지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엘젠어이 솔루션은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종목이 물론 다른 기업이지만 성향이 비슷한 기업으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띄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엘젠어이 솔루션은 지지부진했고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에코프로그룹주들은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흐름들을 보입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특히나 코스닥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함께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 화면 보면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자리 위치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1선과 121선이 겹쳐져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박스권에 최근에 좀 뭉쳐져 있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미국에서의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이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못했던 흐름들입니다. 아직 여전히 121선과 201선에 대한 자리에 저항대가 놓여 있죠. 하지만 이런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 전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승권은 결국에는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기대해 본다면 연말 랠리가 엄청 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연초 랠리를 준비하는 연말 장세가 되고 연초에는 시장이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시면서 지금은 종목과 공략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업종별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수혜주 운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중동에 있어서 수혜주 운하에 대한 피격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수혜주 운하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물류들이 지나다니는 정말 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점들이 피습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류들이 대부분의 물류들이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돌아서서 결국에는 물류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물류주들에 대한 매출 증가, 단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좋고 반대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HMM이나 태용 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HMM에 대한 매각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 이슈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격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시도할 가능성은 높아져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19,000원에서 2만원 선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로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는 태용 로직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바닷건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밑고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함께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이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심으로서 강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중화 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이만큼은 못 올라가느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장되지가 얼마 안 됐고 시가총액이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적이고 수급이 몰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정말 강합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리얼즈 두 종목이 코스닥 전체의 30%가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요. 수급들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LS 머티리얼즈도 외국인의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달 뒤, 지금 상장된 지 한 달 뒤가 좀 지난 상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도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이번 주 수사 전략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신대가 서영원의 주식바이브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목균형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교육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영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교육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목균형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가 선행스팬 1, 2를 통해서 구름대 전략과 더불어서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과 함께 더불어서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볼까 합니다. 이 시간이 생소하고 아직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다시 보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보기 안내 방법은요. 노란 톡에 들어와 계시면 다시 보기와 더불어서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밑에 하단에 나온 대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영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포착 검색기도 함께 이 방송이 끝나고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종목을 선정하는 검색기랑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꼭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목균형표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대한 개론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다라고 보죠. 대부분 지표는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보조지표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한국 시장에 딱 알맞은 지표가 나온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한 일본 시장에서 개발돼서 한국에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개 의미 있는 선이 우리 가장 중요한 예측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다른 것과 다르게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다우이론 이런 같은 경우는 가격과 추세, 파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이 더해졌고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가 이 파동의 길이에 따라서도 결정되기도 하지만 내가 심리적인 변화가 작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 또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횡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즉 가격과 파동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으로써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유 없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시간을 주체로 하고 가격은 2차적인 개념에 불가하다는데 기초를 둔 분석 모형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또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12월 4일 신내가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미 한번 언급을 해드려서 수익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졌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눌림목자리, 이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지만 눌림목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눌림목이 이어지죠. 실질적으로. 이때가 방송 일자입니다. 다음날 조정이 나오는데 일목균형표 상의 빨간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자리를 지켜주니까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고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오죠.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의 개념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준선은 26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6일 기준에서 흐름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가격도 4등분선이죠. 4등분선. 4등분선에서 중심가격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선에 대한 지지가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통반되는 흐름들을 보이니까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자 차트거든요.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고점까지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어떤 흐름이냐. 제가 시노펙스를 처음 드렸을 때 이 자리가 저점이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지수는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장기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동평균선이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여나가고 이동평균선의 수렴 자리가 형성되고 정배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들였고 그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액 실현이 이루어져고 다시 눌림목이 나오지만 거리량 감소와 더불어서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을 지켜주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17.7%의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 오늘까지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선들 보조지표들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계속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이런 캔들이었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여섯 번째 시간까지 강의를 배워왔는데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1강이 2강과 상관이 없지 않고 2강이 3강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모두 연관성이 있고 그것을 중첩시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 이런 종목들의 선별이 지속될 수 있다. 한 종목으로서 한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매수, 매도, 다시 재매수, 또 수익 실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손실은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대로 배워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과 후행 스팬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행 스팬 1, 2 구름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선행 스팬 1은 무엇이냐? 우선 전환선 값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26일 동안에 저점과 고점을 더해서 나누기 이 한 값, 즉 중간 값입니다. 26일 동안에 최저, 최고 값의 중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전환선 값과 더해서 그 다음에 기준선 값을 더해주죠. 9일이라는 선을 더해줍니다. 이거를 나누기 이하에서 중간 값을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중기선, 단기선의 중간 값을 다시 구한 거예요. 그것을 수치를 26일 후에 기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스팬, 선행한다. 왜냐하면 캔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 앞에 26일 이후로 선행이 되죠. 앞으로 그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선행 스팬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게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 그림이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데 이러한 도출을 26일 이후로 옮겨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의 종목의 지지와 처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선행 스팬 1 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빨간색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붉은색 선으로.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는요. 좀 더 장기적인 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 52일 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값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환선과 기준선을 구하는 공식과 동일하죠. 26일 선, 9일 선, 이거는 52일 장기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구한 값을 다시 한 번 26일 후에 기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중기 단기의 중간 값, 이거는 장기 선. 이것을 26일 후에 기입을 함으로써 결정이 된다. 그러면 구름대는 무엇이냐. 구름대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사이를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보겠습니다. 선행 스팬 값이 이렇게 1이 지나가요. 2 값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존재라죠. 그럼 이 공간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보기에 구름 같다라고 해가지고 구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대라고 구름대는 양운과 음운. 음운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떤 경우냐. 선행 스팬이 위로 형성되는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빨간색 구름. 그다음에 반대로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고 선행 스팬 1이 아래에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음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거는 구름대는 아니죠. 좀 더 이제 기준선. 그러니까 선행 스팬 1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형상화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기준선과 전환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전환선 9일 동안의 중간값. 그렇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기준선 26일 동안의 중간값입니다. 이것의 중간값이니까 이 선행 스팬 1은 사실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26일 동안 옮겨놓은 거예요. 26일 동안. 이 사이에 넣어놓으면 헷갈리고 그다음에 이 넣어놓음으로써 캔들과 맞닿는 흐름들 자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일에 그러면 의미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건 뭡니까? 검은색 선은?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은요. 이런 9일, 6일이 아니라 금일 종값, 캔들 똑같은 1일 이동 평균선을 26일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후행 스팬이 치고 올라오는 자리가 결국에는 매물대를 뚫고 가는 자리. 후행 스팬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자리가 매물대에 갇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가를 과거의 주가와 비교를 함으로써 현재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일 전,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을 통해서 26일 후, 그 다음에 현재의 기준값인 기준선과 전환선 이렇게 함으로써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시간의 개념. 전, 후,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9일, 26일 이런 수들이 어떤 거냐. 26일 의미는 절대수. 절대수를 통해서 주가 예측을 하고 실제로도 이게 주식장에도 영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 절대수를 뽑을 때 자연의 이치를 분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꽃잎을 따가지고 꽃잎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고 그 다음에 달의 주기도 계산을 하고 지구 자전 속도에 대해서도 자전의 횟수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함으로써 이것들이 피보나치 수혈로 만들어지고 그 피보나치 수혈을 참고해서 우리가 절대수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반대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것을 주식도 역시 그런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받는 절대수의 영향을 받는 인간이 투자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구의 흐름들과 동일하게 영향을 받기도 하더라라고 분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목균용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는 주식 투자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주식 투자를 물리학에서 가져와서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물리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의 전제로 정의가 되죠. 그것이 주식시장과도 연괄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 결과로도 보여지고 특히나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항상 예측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들이 26일에 담아줬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일목균용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2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52일 동안의 최저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행스팬1과 2의 해석은 선행스팬1은 단기선 선행스팬2는 장기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기선인가요? 26일과 9일의 중간값인데 이게 아니라 선행스팬2 대비 더 단기선이고 선행스팬2 대비 1이 장기선이다라는 겁니다. 2가 장기선, 1이 단기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골든크로스 이러한 이동평균선 시간에 배웠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갔을 때 또는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나는 것은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를 표현을 하죠. 동일해요. 일목근육표에서도 선행스팬에 대한 장기, 단기,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존재하고 그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는 양운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는 음운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름대를 활용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 기저항대를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잠시 온라인 공개방송 화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우리가 오늘 일목근육표 둘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온라인 무료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2024년도 연초랠리를 준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 밑에 나와 있듯이 노란 톡에 들어와 계시면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송을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고요. 내일 오전 12시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점들 또는 종목도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단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강의로 들어와서 또 일목균형표의 둘째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구름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 구름대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도 상당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 양운이라고 말씀드렸고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가 운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골든크로스는 긍정적인 효과 그렇죠? 데드크로스는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26일 앞으로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여기까지만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현재 자리에 저항대와 지지대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나타나는 게 양운 운문이다. 그렇죠?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이미 주가는 상승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운으로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하는 흐름들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운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양운을 유지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떨어질 때도 먼저 꺾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유지를 해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유지해주지 못하면 음운으로 바뀌면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주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운과 운문을 구분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름대가 양운 운문이 동일한 색상이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름대를 뚫고 가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름대 활용 방법은요. 캔들의 구름대 상향 돌파. 그 다음에 기준선 구름대 상향 돌파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또 돌아가야 돼요. 또 돌아가서 이 그림 여러분들 보셨죠? 단기 2평선, 121선 또는 201선 또는 161선에 대한 우리가 움직임을 배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장대 양봉이 강하게 뚫고 가는 흐름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상승 돌파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도 배워보셨죠.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가는 흐름들 기준선을 상향 돌파. 지금 보시면 이 캔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요. 캔들이 구름대와 기준선이 구름대를 동시에 돌파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이렇게 구름대는 미리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캔들들은 없죠. 그렇지만 구름대는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26일 앞으로 당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기준선과 캔들이 동시에 돌파가 되는 자리가 나타나 준다. 그때는 강력한 매물대가 뚫어졌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름대도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쫓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11월 27일 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미 올라간 거에서 추격매수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름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선행스팬1이거든요. 그런데 선행스팬2가 없어요. 왜냐하면 52일이 없기 때문에 5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된 지 그렇지만 여기서 선행스팬1과 결국엔 이 자리에서 구름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선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가 나타나 주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현상을 보여줍니까? 4등분선에서 중심가격을 이탈하지 않죠. 올라갔다가 지지를 해주죠. 여전히 상승 추세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중심가격 상승 국면에 놓여있죠. 신규 상장 종목과 이동평균선 수렴 자리 중심가격 지지해주고 기준선이 어떻게 돼요? 기준선이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선행스팬1도 지지해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름대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에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만큼도 얼마예요? 13%의 수익률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냐면 구름대가 다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중심가격을 지켜주고 기준선을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면 구름대를 뚫고 가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간의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중심가격도 지켜주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배워왔던 이동평균선 중심가격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셔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수익이 나오고 여기서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구름대 이 구름대로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느냐라고 한다면 구름대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까지 대시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죠. 그렇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조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 자리 그때 보시면 양운과 음운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구름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대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의 종목은요.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기준선이 구름대를 돌파하고요. 그다음에 양운에서 캔들도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양운에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대시세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매물대들을 소화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멘텀만 받쳐주면 어떤 상승이 나오냐면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자리가 여기예요.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뀐 자리.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이제 구름대 상단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체크해보세요.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기준선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선행스펜 1,2가 골든크로스되면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신다면 매수의 100점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기준선, 중심가격, 상승국면,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1강 선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따라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강의도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겠지만 앞 강의 선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6강입니다. 그러니까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서 다시 보기를 올려드릴 거고요. 또 검색기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검색기는 이러한 조건들에 지금까지 우리가 1강부터 6강까지 배워온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한 번에 적용을 해서 그런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선별할 수 있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그 종목 검색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검색기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기도 받으시고 실시간 투자 전략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무료로 모든 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런 대시세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또 흐름들을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죠. 이렇게 구름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저는 항상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터뷸런스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름이잖아요. 구름. 구름이면 하늘 아닙니까? 하늘. 그럼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죠. 하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을 때 이 구름, 먹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비행기가 정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꼽이 철렁할 정도로 흔들리기도 하던데 그거를 이제 터뷸런스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안에 들어가면 주식은 어떻게 된다? 터뷸런스 현상을 보이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하단은 지지대, 상단은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상향 돌파 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구름대 상향 돌파가 어디냐면 이 자리가 돌파됐을 때. 그럼 이 자리에 구름대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행기가 막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는 흔들리지만 그 위에 상공을 올라가 보면 밑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도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항상 날이 맑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렇듯이 어떻게 돼요? 주식도 구름대 위로 올라갔을 때는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되고 구름대 안에 들어갔을 때는 흔들리게 되고 그럼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어떠냐?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햇빛이 쬐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러 풍파가 좋은 날과 풍파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날씨와 더불어서 잘 만들어진 일목균형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유스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현재 당분간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아니면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시간의 개념이에요.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다우 파동, 다우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파동 이론들이에요. 이 파동 이론들은 상승호파, 하락산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불장, 그다음에 베어마켓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동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개념이 없다랬죠. 이게 가장 단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승호파 좋다 이겁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파보다 2파가 더 길고 상승파동이 더 길고 하다 이러는데 이 기간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2파가 나올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상승, 조정 이렇게 가는데 이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뷸런스 현상에 의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횡보를 하더라도 구름대가 낮아지면서 시간의 흐름으로 돌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매물대를 뚫고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의 흐름으로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 캔들이 자려면 박스권 변동성을 예상을 하되 시간의 흐름으로 돌파가 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의문에서 양운으로 변경되고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돌파가 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준선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구름대가 의문에서 양운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내가 힘쓴 게 아니죠.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입력 근육 배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돌파가 되는 현상. 우리가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이런 일들을 당연히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어트와 다운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심리적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 주거든요. 자금이라는 것은 시간의 쪼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것도 다 시간에 대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관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목근육표는 시간의 기념을 넣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소해놨다. 그러니까 구름대가 돌파났고 꼭 기억하세요. 기준선 돌파, 캔들 돌파, 구름대 상단 돌파. 그다음에 음운, 양운, 전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오고 반대로 반대의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름대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같은 박스권이었지만 구름대를 뚫고 하단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그게 어디냐? 이게 이 자리입니다. 제가 조그맣게 넣어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캔들도 기준선 깨지고 구름대도 깨지고 어떻게 돼요?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고 이거는 데드크로스 반대의 급부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종목을 보는데 눈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후행스팬, 선행스팬,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주가의 내가 현재 처한 주가의 흐름들에서 전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후행스팬은 지난 1번 시간에 배웠죠.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 그 다음에 선행스팬을 통해서 음운과 양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근형표는 시간의 개념으로 출발을 해서 시간의 개념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단기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중장기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초단기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월봉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주봉과 월봉은 일봉보다는 훨씬 더 신뢰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목균형표 1과 2를 통해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해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26 절대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의 전과 후의 가격의 파악에 용이하다. 선행스팬 1 단기선, 선행스팬 2 중기선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기준선 1강 시간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2를 함께 활용을 한다. 그래서 구름대를 돌파, 이탈하는 자리 또는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되는 터뷸런스 박스권 자리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 구름대의 굵기도 지지와 저항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돌파 개념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목산인,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트가 간단 명료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지표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일목균형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 구조지표의 대표적인 일목균형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 두 시간을 통해서 일목균형표드에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점은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여러분들 전부 포착 검색기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들 함께 제공해 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대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